정면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타격감이 느껴지는데 모습 주먹만 쥐면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마동석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마요미 마블리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마동석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타격감이 느껴지는데 모습 주먹만 쥐면 너무 무서워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동석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타격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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